여러분 그 좌상기 쪽을 한번 지켜봐 주세요. 지금 좌상기 쪽과 좌변 쪽 어느 정도 이제 우변 쪽 우상기하고 우아기까지 이쪽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제 백둘 차례인데 자 100이 둘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3,3을 한번 들어갈 수도 있고 보통은 이렇게 압박하는 게 상당한 좋은 카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렇게 갈라칠 수도 있는데 갈라치는 수는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밋밋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100이 생각할 수 있는 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3,3을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자 지금 옆에 그 상변 쪽에 있는 백돌이 튼튼하단 말이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 아무 지장이 없을 때 이렇게 느는 것은 완전히 뭐 집을 갔다가 전부 다 뺏기겠다는 의도밖에 안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00이 흙의 안방을 다 차지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흙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 젖히는 수가 일단 선수가 될 수가 있어요. 이쪽을 가더라도 여길 늘면은 요 100이 못 살아있으니까 요 느는 자세가 너무 좋죠. 따내야 되는데 거의 뭐 이 자체가 지금 사활이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젖힌다면은 아마 100은 일단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그때 여기를 막고 요 한 점만 이렇게 버리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한 점만 버리면. 이게 지금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가 그 상변 쪽에 있는 백돌이 약하다고 할 때 뭔가 좀 사활이 문제가 될 때는 이 한 점을 버리면 그 즉시 이제 100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둘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형태는 이미 100이 젖힐 때 이렇게 막는 순간에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요 한 점의 가치는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이 막고 이렇게 둬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흙돌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그냥 이렇게 한번 돼있다고 이렇게 가정해볼게요. 한 요런 정도 돌이 있어요. 그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건 젖힌 다음에 요거 두고 자 요거 막고 똑같이 이제 이렇게 진행했을 때 자세가 좋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려고 한 거냐면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이걸 두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막는 거보다 더 좋은 수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차피 이쪽을 지킬 거예요. 여길 두진 않을 거예요. 이거 두면 이렇게 해가지고 예 100이 지금 다 사니까 이건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똑같이 이거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귀가 살죠. 삶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막을 때 어떻게 여기를 처리하는 게 좋냐. 이때는 이렇게 두는 게 좋습니다. 이 수를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게 왜 좋은 수냐면 어차피 이걸 끊어 잡히거든요. 끊어 잡혔을 때 돌의 위치가 여기 막는 거보다는 이쪽 나릴자가 있는 게 훨씬 더 득이죠. 그래야 이쪽에 100이 오더라도 지켜있는 자세가 이게 더 좋은 거죠. 자 비교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걸 막은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오면은 여기에 또 지켜야 되잖아요. 또 지켜야 되는 걸 갖다가 미리 한 방에 해결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흑이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날짜 두시는 두 눈술을 여러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치고 만약에 이렇게 끊어가지고 두면 따내면 끊어서 이거는 대형사고 나는 거죠. 이건 완전히 흑이 다 죽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그야말로 대형사고인데 여기서는 그냥 위로 이으면 돼요. 따낼 때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은 한 수 빠릅니다. 흑이 이해 가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배기 상변이 튼튼해요. 그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럴 때는 한 점을 버려도 전혀 지장이 없다면 이거 젖혀두고 이렇게 날일짜두는 수법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수법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이에요. 여러분 백이 이제 그렇게 흑이 두는 걸 이제 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두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흑이 어떻게 뻔히 이제 거기 둘 게 이제 보이니까. 자 여기를 오면 어때요? 여기를 오면 역시 귀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럴 때도 지키는 방법 중에 이렇게 지키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이렇게 날일자 두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날일자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여기로 왔는데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이 3, 3을 들어가고 뭔가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이렇게 씌워가지고 예 이게 이제 흑이 이렇게 젖혀서 백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활용을 당하잖아요. 그 주변 외세를 예 이렇게 활용당하는 것이 싫을 때 이제 두는 수가 뭐냐면 바로 흑이 깔끔하게 두는 거 여기 두는 거예요. 요거는 공간이 없어서 들어와가지고 뒷맛이 없습니다. 깔끔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요 날일자가 그래서 좋은 수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두면은 요거만 당해도 사실은 그냥 날일자 둔 것보다 흑이 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으로만 봐도 이 상황에서 여기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예 집으로 전혀 소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받는 법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3, 3을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젖히고 이쪽이 이제 사활이 걸렸을 때 둬야지 사활이 아무것도 안 걸렸는데 이거 두면 안 돼요. 지금은 막아야 되고 이때 요렇게 날일자 두는 거 하나 배우셨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걸 다가왔을 때 지금은 여기가 이제 튼튼하니까 흑이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막 협공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 잘못되면 막 들여다봐서 수가 나니까 그럴 때가 아니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예 이럴 때는 요렇게 받는 게 좋은 수예요. 급소가 여기예요. 의외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급소가 여기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요즘 이런 거 있잖아요. 요렇게 두면은 뭐 이런데 올 때 이건 이제 그 지금 많이 진행됐는데 초반 초반에 요렇게 두는 거 많이 보셨죠? 예 알파구가 여기 둬가지고 굉장히 유행을 탔잖아요. 예 옛날에는 요렇게 날일자 두는 건 줄 알았더니 요즘은 이거 날일자 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 둬요? 요렇게 눈목자로 들어가잖아요. 여기를 받으면은 요거 치중하고 그 다음에 여기 쏙 누르는 순간에 다 넘어가는 게 가능하죠. 넘어가면은 흙이 집이 안 나잖아요. 싹 완전히 흙집을 백집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쪽을 두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여기 치중 가고 받을 때 올라가서 맛보기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맛보기니까 흙이 아주 곤란하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두는 게 정수라고 하죠? 이렇게 호구치라고 하죠. 인공지능은 여기서 다 호구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둘 때 흙이 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쪽 돌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뛰고 이런 거 둘 때 흙이 이렇게 젖혀 이어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요게 이제 흙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건데 지금은 여기를 오면은 뭐 여하튼 뭐 이렇게 무조건 받을 확률이 높아요. 지금 사활이 걸려있으니까 그죠? 협공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백이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꼼수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꼼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이 두는 수 중에 하나예요. 꼼수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당하니까 꼼수지 안 당하면은 꼼수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꼼수는 아니고 백이 많이 두는 수예요.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 이렇게 두면 이렇게 지켜버려가지고 뭔가 집을 알토랑 같이 지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그 흙집을 부수기 위해서 두는 수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오는 건데 여기를 둘 때는 주변에 백이 뭔가 좀 튼튼해야 돼요. 그리고 흙이 진짜 좀 곰마 같은 느낌이 들 때 흙이 그냥 막 외세가 두터운데 여기 두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니스를 둘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흙이 만약에 돌이 여기 하나 있어요. 이쪽에 이쪽에 있을 때 이거 두면은 이건 완전 자살행위죠. 이거 뭐야 이거 완전히 들어와가지고 자살행위죠. 이런 모양에서는 백이 무조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런 형태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들어갔다가는 받아가지고 괜히 뒷만만 없애버리는 아주 안 좋은 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돌이 없을 때 이제 백이 많이 두는 대표적인 수인데 자 이걸 왔을 때 흙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받으셔야 되잖아요. 일단 이거 오니까 급한 마음에 뭐 이렇게 어이 뭐야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잡으러 가시면 안 돼요. 이거 덮어 씌우면. 왜냐면 백은 이때 삼삼엘 들어가면 요기를 갖다가 아까 전에 제가 요거 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걸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 두면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게 넘어가는 자세가 되면은 흙집이 백집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죠? 이거 너무 과했어요 좀. 여길 두는 건 진짜 외세가 좋을 때 둬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두는 거는 너무 백한테 실속 있게 집을 다 뺏기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니고 그럼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때 흙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죠. 요거 안 되고 급한 마음에 또 여기 붙이시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일단 일단 뭐가 오면은 급한 마음에 붙여 여기를. 근데 이거 젖히면 어떻게 두실 거예요? 막으면 끊어잡히니까 집으로 왕창 손해죠. 그렇죠? 이건 집으로 엄청 손해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백이 이렇게 늘면 그러면 이렇게 있고 여기 둘 때 이렇게 이제 뛰게 되고요. 요기 이제 삼삼에 맛이 있으니까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교환이 되는 것도 그냥 그나마 잘 선방하긴 하는 건데 이렇게 굳이 두실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좀 악수를 많이 둔 거예요. 이렇게 둘 바에는 여기를 두시는 게 정수입니다. 이 교신도 좋고요. 자 실전 써도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갔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이제 흙이 잘 뒀어요. 막는 방법이 이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모양은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이건 삼삼엘 들어가니까 빠지면 이거 두고 이거 둬가지고 넘어가는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넘어가면 여기 입구자 둬가지고 이거는 이제 백이 좀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렵고요. 여기를 호구치는 순간에 백이 이제 이런 식으로 두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릴자를 두던지 아니면 이렇게 눈목자를 두겠죠. 그럼 여기를 막아야 된다는 게 후수로 하나 더 막아야 된다는 게 좀 싫죠. 그죠? 네. 이거 안 두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백이 손 뺐을 때 뭐 이런 데 가버리면 이거 삼삼 가서 이제는 여기 안을 알토랑 같이 이렇게 털어버리면 이거는 진짜 흙이 집이 없이 곰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왔을 때 흙이 일단 받는 정수는 여기서는 이렇게 받는 게 정수예요. 요거는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걸 받았습니다. 여기 오니까 흙이 이걸 하나 선수해두고 요거 이제 다 교환하고 여기를 다가왔거든요. 자 다가올 수 있죠. 여기 이제 다 마무리된 줄 알고 그런데 여기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떡하실까요? 이게 이제 급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오면 어떻게 받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백이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간격이 넓잖아요. 그럼 이거 들여다보면은 이때 어려워요. 받는 게 어떻게 둬야 될지 이제 좀 헷갈려. 이거 입고 이렇게 둬가지고 단수치고 이렇게 빵 따내면은 이게 손실이 엄청 큰 거예요. 요거 한 점 잡혔으니까. 요거 한 점하고 요거 한 점은 흙이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둡니까? 가장 좋은 수. 이럴 때는요. 그냥 이렇게 두시면 돼요. 지금은 요기 빈삼각이 오히려 좋은 수. 막상 빈삼각 두면 아무 수도 없어요. 요거 되는 것 같죠? 요거 요거 두면은 어떻게 받아야 될지 좀 요거 이음에 이렇게 쏙 넘어가니까 이게 좋아 보이죠? 요거는 요렇게 받는 수가 있어가지고 예 요것도 사실은 그냥 뭐 막는 수가 있어요. 근데 모양이 너무 나쁘니까 아 나 이렇게 참아 못두겠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비상대책인데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는 그냥 있는 게 정수입니다. 그럼 치중하고 이을 때 이게 젖히게 되는데 지금은 요렇게 입구 짜 두는 수가 좋은 수죠. 예 입구 짜 두면 어떻게 돼요? 넘어갈 수가 없죠. 이거 젖히면 요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거 찝고 이렇게 젖히면 진짜 백이 빌빌빌빌빌거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 집 나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는 못두죠. 아무리 여기 넘는 게 크다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간격이 이게 보통 이런 경우에 많아요. 이렇게 이제 간격이 넓을 때 그죠? 이렇게 넓을 때 많습니다. 이거 두고 이렇게 지키면은 이거 그냥 젖혀 이으면 되는 거고요. 흑의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근데 여기서 이제 욕심을 부려가지고 백이 익어두고 이렇게 넘을 때는 여기 입구 짜 가는 거를 예 잊지만 않으시면 돼요. 여기 입구 짜 가면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백이 뭐 이런 거 띄어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두면은 여기 두 점이 엄청 크죠. 짭짤하죠.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예 여기서 이걸 둬가지고 이거 젖힌 다음에 이렇게 이 빵따렘을 이렇게 선수로 주게 되는 것은 흑이 좋은 결과가 아니다. 이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흑이 백이 이제 이걸 뒀어요. 이걸 뒀을 때 흑은 여기를 위쪽을 이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다급한 경우에는 여기 빈삼각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빈삼각이 뭐 지금 모양은 좀 그런데요. 이게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는 좋은 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있는 것보다는 여기를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백돌이 이런 곳에 돌이 하나 오면 이거는 빨리 이걸 젖혀 이어야 됩니다. 진짜 여기에 돌이 하나 있는데 흑이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런 데 뒀다가 이거 당하면 진짜 이건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여기 백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두는 순간에 이미 많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찌가 나면 흑이 이걸 빨리 젖혀 있는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해보면 이런 거죠. 백이 이런 모양에서 둘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흑돌이 지켜져 있지 않는 경우에 굉장히 이제 많은데요. 첫 번째 3-3 들어가는 거. 그런데 3-3 들어갔을 때는 흑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이쪽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백이 여기가 완전히 지금 두 집이 안 나고 곰마 같은 상황일 땐 내려빠져서 귀를 살게 해주지만 이쪽 변을 공격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같이 백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면 이거 젖히는 거 선수 가능할 때만 두는 거죠. 젖히는 게 선수가 안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자 이거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날일자를 둬라. 이게 한 가지 제가 가르쳐드린 거고요. 방어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이쪽으로 오면 역시 이것도 이렇게 두지 마시고 기왕이면 이렇게 두시는 게 더 좋다. 아시겠죠? 이게 확실하게 지키는 수입니다. 입구자 두면 손 빼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두면 입구자 둘 때 손 빼기가 어려워요. 손 빼고 뭐 이런 데 두면 삼삼 들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는 뒷맛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결국 당해야 되죠. 그럴 바에는 애초에 어떻게 둬요? 이거 둘 때 이렇게 지키는 게 좋다. 이해가셨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왔을 때 흙이 불가피하게 이걸 안 두고 이런 데 왔다 이거예요. 너무 두고 싶어가지고. 그럼 여기 당하면 어떻게 둬야 돼요? 여기 당하면 알파고도 여기 둔다. 아시겠죠? 그냥 삼삼 두는 게 여기는 오히려 깔끔한 수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올 때 어떻게 받느냐? 미끄러져 들어오면은 여러분 이거 봤고요. 이거 올 때 여기서 그냥 그 다른 데 두셔도 돼요. 이걸로 일단 방어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방어가 되는데 여기 둘 때는 이걸 잊고 이거 둘 때 넘으면 이렇게 입구 짜둬가지고 압박하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게 비참하게라도 비참하게라도 이렇게 넘어가면은 뭐 이렇게 씌워가지고 공격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이런 정도까지 두면은 이걸 젖혀가지고 이렇게 예 살아놓으시면은 여기서 워낙에 이제 손해받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화점과 소목 든 다음에 걸치고 이 변 쪽으로 전개하는 것이 일명 고바이시 보석이죠. 일본의 고바이시 고이치 구단이 조치훈 구단을 이기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전성기를 누렸을 때 가장 히트했던 그런 포석법입니다. 뭐 그래서 아예 그냥 사람 이름이 붙어버렸어요. 고바이시 보석이라고 그런데 이 포석의 강점은 뭐냐면 초반에 아주 짭짤한 신리를 흙이 얻으면서 바둑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한 큰 장점인데요. 보통 이렇게 둘 때 이제 백이 가장 많이 두는 수가 여기 이제 흑돌이 있기 때문에 나릴자와 한 칸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눈목자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흑도 여기서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칸을 띄워서 적극자로 두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이렇게 입구자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택하실 때 보통 어떤 거 선택하십니까? 아마 모양을 좀 키우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한 칸을 띄시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입구자 두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입구자 두고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두 칸을 벌렸다 이거예요. 가장 뭐 기본이니까 나 그냥 피곤하게 안 둘래 하고 두시는 분들이 이제 만에 두는 그런 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가서잖아요. 그죠? 다가서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날릴 짤 두시면은 이거 두 칸을 벌려서 백의 모양이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이렇게 다가서면서 압박을 주는 거죠. 만약에 백이 손을 빼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씌워가는 수가 급소가 되고 한 칸을 띄워서 나갔을 때 또 한 번 이렇게 씌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입구자 두면은 이런 식으로 한 칸 띄워서 이 백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하변에 있는 흙 모양을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고바이시 보석의 장점인데요. 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을 갖다가 키워주지 않기 위해서 백이 어떻게 둬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 칸을 뛰잖아요. 이 한 칸을 뛰었을 때 흙이 그냥 받아만 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받아주면은 백이 손을 빼면은 일단 아까 같이 이렇게 흙이 모양을 키우는 방법은 없죠.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흙이 이걸 들여다보는 수가 이제 타이밍이에요. 과연 이거 이제 두었을 때 이게 꼼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아주 그냥 적절한 타이밍의 한 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두었을 때 약간 이제 백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선도 우리는 선택을 했어요. 한 가지는 있는 수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넘는 수죠.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인공지능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여기 들여다보면 어떻게 두는 게 정수냐? 라고 했는데 인공지능은 이걸로 뭐 몇 짐 누가 우세 몇 짐 뭐 나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길 확률이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일단 인공지능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들여다봤을 때 얘기인데 여기서 가만히 있는 수가 56%예요. 예 백이 56% 원래 이제 인공지능은 백이 좀 유리하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56%라고 해가지고 백이 2%도 좋은가 보다. 이게 아니고 예 지금 확률적으로 여기가 제일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가 옆구리를 치받는 수입니다. 이렇게 이 수는 우리가 그동안 알던 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옆구리 치받고 지금 이 두는 수 있죠. 흙이 2로 두고 백이 3으로 뛰는 수 이 수가 보면은 볼수록 그럴듯해요. 네 근데 이 수는 지금까지 아무도 이렇게 두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인공지능이 가르쳐주지 않고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런 수법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넘는 건데 이게 52.6% 제일 낮아요. 의외로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뭐 굳이 따지자고 보면은 3% 정도 3.4% 정도 차이 나는 건데 3.4% 차이 나는 것 때문에 이을 겁니까? 여러분은 밑으로 넘을 겁니까?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수 중에 한 가지는 있는 수입니다. 있는 수의 강점은 그 다음에 여길 받았을 때 백이 이제 이렇게 뛰라고 돼 있습니다. 왜 뛰어야 되느냐면 여기를 뛰지 않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만약에 여기 손을 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손을 빼서 뭐 이런 식으로 두었다 이거예요. 백이 활발하게 그러면 이 모양에서 흙은 어떻게 둡니까? 여러분 급소가 있죠. 예 이렇게 위로 붙이는 게 아니죠. 위로 붙이면은 이렇게 이 입구짤도서 백이 이제 간단하게 살아버리는 그런 형태를 취할 텐데요. 요 세력을 쌓아봐야 백이 미리 견제가 상변에 돼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급소는 뭔가요? 바로 여기를 가는 겁니다. 이 수를 둘 때 우리가 이제 좀 곤란해요. 그죠? 이유는 뭐냐면 차단하자고 하면은 뚫어버리니까 그러면 끊을 수가 없잖아요. 늘어야 되는데 이어버리면 이 두 점이 고립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막으면 뭐 나가가지고 지금 석 점하고 요 넉 점하고 완전히 양쪽이 분단됐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너무 곤란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아주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두면 그러면 이걸 뚫는다는 겁니다. 예 끊으면 단수 치고 한 점을 잡았을 때 밑에 알토랑 같은 백집을 흙집으로 바꾸는 대신에 요 한 점은 잡혔습니다만 아직도 못 살아있죠. 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흙이 선수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해석했기 때문에 이 급소 한방 맞은 것이 너무나 지금 괴로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는 흙의 실리가 너무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는 여기 날일자를 갈 때 인공지능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날일자 가는 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 고민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걸 만약에 두면은 여기를 두는 것이 지금 좋다는 겁니다. 예 이걸 두면은 이거 두겠죠? 자 그 다음에 치받고 젖혀서 이 교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막으면 여기서 흙이 드는 수가 이렇게 드는 수가 좋은 수예요. 예 이 수는 막으면 이렇게 쌍립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백이 이걸 가지고 굳이 이렇게 막 어거지로 할 필요가 없이 여기를 두는 수가 있어요. 예 붙이는 수 그럼 이거 두면은 요렇게 날일자로 모양을 갖추면 흙이 넘어간 실리는 큽니다만 여기가 이게 막히면서 이쪽에 약간 뒷맛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날일자를 두면은 여기가 모양이 정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 있는 그런 형태죠. 근데 이전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이 날일자 가는 수를 당해가지고는 바둑이 굉장히 백이 곤란해지니까 예 백의 입장에서는 손을 빼지 말고 무조건 여기를 뛰어야 된다는 거였죠. 그러면 이제 흙은 이렇게 받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받았을 때 흙의 자세가 여기 그 하변 쪽도 다두고 우상 쪽도 다둬버리니까 이 고바해지 포석이 이래서 흙이 굉장히 집이 짭짤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백이 발이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요 여기 모양이 집이 많이 나지도 않은 뿜더러 별로 좋지도 않은 상황을 갖다가 여기까지 지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지키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었는데 지키는 수보다는 이거 두고 그냥 이렇게 손을 빼지는 게 더 좋다. 그리고 날일자에 갈 경우에 여기 한 칸 두고 이 치받는 걸 갖다 아끼지 말고 두세요. 그럼 늘면은 그때 여기를 막고 이걸 둘 때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날일자 두는 것이 괜찮은 행마가 되겠습니다. 자 요 모양을 한번 그럼 인공지능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날일자 왔을 때가 이제 문제잖아요. 자 이 상황 한번 인공지능 한번 보시죠. 자 날일자에 왔습니다. 이 날일자에 왔을 때 100의 수가 이제 이렇게 붙이는 수를 얘기하는데 이 붙이는 수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상 거의 같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여기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두고 받을 때 치받고 이거 두면 젖혀둔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예 손 빼는 것도 있는데 손 빼는 건 여러분 좀 두시기가 어렵고요. 실제로 거의 퍼센티지가 차이가 안 나니까 맞고 이거 두고 넘을 때 여러분 이렇게 날일자 두면은 지금 100의 이길 확률이 예 지금 5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둬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보석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이 이 이 이 들어오는 수 이 수 있죠? 이 수가 너무 이제 통렬해 보이기 때문에 요 맥점을 여러분 아시는 건 좋겠지만 이 맥점 때문에 100이 아주 곤란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두면은 여기 붙일 때 이거 붙이면 넘고 이렇게 두라고 했는데 이렇게 두면은 흙이 이쪽을 갖다가 이렇게 압박을 했을 때 급소를 날리면은 지금 100이 곤마가 되어버립니다. 왜냐면 이런 걸 둬도 여기를 찍고 이렇게 끊는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흙의 100의 입장에서는 이게 곤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소가 남아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여기서는 100이 사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길 두고 이런 걸 아끼지 말고 어차피 밑에가 흙집이니까 교환한 다음에 막고 이거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날 일자 두는 것이 좋은 수법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더 드린다면 축이 좋잖아요. 지금 100이 축이 좋으면 이걸 뚫어도 돼요. 뚫어도 되는 게 뭐냐면 나오고 단수치면 늘고 넘어야 되겠죠. 그때 단수치면 축이 되잖아요. 축이 되는 상황에서는 100이 이렇게 둬도 문제가 없습니다. 100의 입장에서는 축이 좋으면은 아예 뚫어버리는 게 좋고 축이 나쁠 경우에는 옆구를 붙인다. 넘어가면은 이렇게 모양을 갖추는 것이 행마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얼씨구나 하고 한 점 잡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 이런 거 괜히 이렇게 어깨 짚으면은 여기 찝히는 것도 있고 모양 자체가 무너져요. 두지 뻘라고 하다가 모양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 좋습니다. 자 요걸 하나 배우셨어요. 그러면 흙이 여길 두고 이걸 둘 때 들여다봤어요. 그죠? 근데 이었습니다. 그러면 흙은 원래 여기에 두는 게 맞을까요? 요게 이제 재밌는데 이때 여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지키는 것보다는 여기를 붙이는 수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럼 늘면은 이렇게 늘어둬라 이거죠. 그럼 만약에 왜 이렇게 둬야 되느냐 이렇게 교환을 할 경우에 100이 여기를 두더라도 이렇게 날일자로 받으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 지금 여기를 붙여서 넣는 것이 일단 초반에 굉장히 두텁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인공지능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서 이었습니다. 이었을 때 이제 다음 한 수가 지키는 것보다는 붙이는 수가 좀 더 낫다는 거죠. 근데 이 붙이는 수가 44%고 여기 지키는 수가 42%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2% 차이거든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사실 이거는 2% 차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붙이는 게 정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프로들 얘기죠. 잘 두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차이가 나지만 보통 아마추어 요자분들은 그냥 여기 두시는 게 훨씬 바둑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정수고 예 그러니까 너무 의식해서 아 인공지능이 저기가 퍼센티지에 높으니까 무조건 나도 저기 둬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은 이렇게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두실 때는 그게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추천드리는 건 지키시라는 거죠. 지키면 만약에 여기서 백이 이렇게 한 칸을 뛰면 여러분 그 다음에 흙은 이렇게 지키는 게 좋고요. 여기서 만약에 백은 손을 빼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전개를 하실 거면 흙의 이수가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여기서 당황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두고 이거 당하면 엄청 당황스럽거든요. 이건 여러분 꼭 아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자 이겁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두면 어떻게 두실 거예요. 이것도 아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둘 때 어떻게 두느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이걸 막으면 여러분 이때는 이렇게 입구 짜 두는 수가 있어요.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르게 두시면 안 돼요. 이걸 이렇게 위로 막는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둔 다음에 흙이 변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젖힌다든지 아니면 붙인다든지 이것도 백이 이렇게 둬서 둘 수는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근데 최악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입구 짜 두시면 돼요. 막으면 여기로서 만약에 젖혀주면 단수치고 호구가 되기 때문에 이쪽 귀가 다치니까 맛보기가 되죠. 백이 이쪽 두면 흙이 이쪽 두면 백이 이쪽 가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두 절 버려도 귀를 갖다 다 도려내니까 그런데 이 장면에서 만약에 이걸 막았는데 흙이 늘었어요. 늘면 이렇게 쉬우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흙이 죽었다 깨라도 안 됩니다. 자충으로 다 잡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잡히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알고 싶으신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보다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들여다봤을 때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두는 걸까요? 여기서 이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받으면 손 빼죠. 백이 손 뺐을 때 아예 거기 2선 가는 맛도 없죠. 이거 찌르면 이거 두고 여러분 지금은 축이고요. 당연히 말도 안 되죠. 축이니까 축이 유리하다고 흙이 할 때는 이거 끊을 때 이렇게 쉬우면 됩니다. 이거 두고 잡을 때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호구치면 해결할 수겠죠. 축이 분리할 때 백이 두는 수법 아시겠죠? 그러니까 밑으로 두는 거는 안정적으로 두는 건데 근데 이제 밑으로 뒀을 때는 흙의 입장에서도 여기를 나와서 끊는 뒷맛이 약간 있으니까 이 하변 쪽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을 빼죠. 낙일자로 지금 손을 빼는 이유는 여기가 들어올 때 뭔가 강력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결국 이걸로 끊는 그 뒷맛이 있기 때문에 축이 유리하다면 그러니까 견딜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아무래도 백이 이어져 있는 것보다는 훨씬 못한 형태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령 봐보세요. 백이 이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손을 뺐어요. 그러면 이거는 막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강력해 보이잖아요. 이어져 있으니까 튼튼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있는 것과 밑으로 두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길 두 칸을 벌렸는데 다가왔어요. 한 칸을 띄었더니 흙이 그런 거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둔 다음에 뭐 받았다 이거예요. 이때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떻게 두시겠어요? 이때 들여다보시면은 이거 두고 굳이 이걸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당연히 밑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들여다본 수가 이미 여기 지켜져 있기 때문에 흙에 둔 수는 100이 밑으로 받는 순간에 아무 수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밑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흙도 기왕이면 이 상황에서는 먼저 들여다본다. 먼저 들여다보면 100도 이어라. 받으면 여기서 이렇게 뛰는 수도 뭐 튼튼하게 둘 수 있는 건데 여기서 굳이 안 받아도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배우신 적이 없는 수인데요. 저도 인공지능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수가 있는 줄도 몰랐고 여기 들여다볼 때 이렇게 치받는 수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 수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를 둘 때 이걸 막으면 이렇게 한 칸을 띄워가지고 만약에 이쪽 밀면 이걸 막아서 이렇게 100이 받아 두면 지금 이쪽으로 올 때 여기를 젖혀서 단수 치고 이으면 이 기회사활 때문에 받아야 돼요. 그럼 넘어가 버리면 흙이 뭐 이상하죠. 지금 다 부서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칸 뛸 때 흙이 이걸 받아야 되겠죠. 받을 때 이 두 점 머리를 두들기면 이 흙의 자세가 빈삼각밖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붙이면 이건 젖혀가지고 두면 단수 쳐서 이 두 점이랑 한 점 둘 중에 하나 잡히겠죠. 이상하죠 모양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00이 옆으로 치받으면 또 나와서 끊을 건 아니잖아요. 끊어봐야 단수 치고 입게 되면 완전히 모양이 무너지니까 이건 속수죠. 흙이 대표적인 속수입니다. 이때는 흙이 이렇게 입구 짜두는 게 이제 모양을 갖추는 정수가 되겠고요. 100도 쌍립을 쓰는 게 아니고 이때는 이렇게 한 칸을 띄워가지고 이 돌이 나와서 끊는 거는 이 한 칸 때문에 잡히게 되고 이때 여기서 이걸 만약에 나오면 여러분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걸 쌍립 쓴다는 거예요. 다음 수를 그러면 이렇게 나올 때 그때 넘어가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기왕에 두실 거면 여러분 이걸 입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한 칸 뛰지 마시고 한 칸을 뛸 거라면 여기서는 치받고 이거 둘 때 한 칸 뛰는 게 좀 더 좋다. 능률적이죠? 집으로도 이게 더 득이고 이해가셨죠? 자 여러분 고발시 포석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칸 뛰었을 때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선택은 ABC 중에 어떤 겁니까? 예전에는 AB였어요.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C까지도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A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B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C로 두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인공지능의 퍼센트지는 많이 차이나봐야 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여러분이 편한 걸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